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선호도 높은 지역에 있는 괜찮은 물건들을 경매해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미 경매의 개시결정 등기된 물건 개수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등기부에 곧 경매가 진행될 거라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 전달인 9월달에는 1924건이었는데 10월달에는 2648건으로 거의 37%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현재로부터 짧게는 5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이후에 실제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미 경매가 뭘 말하는 건지 제 경매 정규강의에서 발췌해서 보도록 할게요. 은행 A가 있는데 채무자 B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그냥 빌려줄 수는 없어요.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의 집에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가 이자도 안 내고 돈을 갚기로 한 달까지 원금 상환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채권자인 은행이 법원에다가 근저당권에 기한 이미 경매 신청을 한 겁니다. 법원에서는 바로 경매 신청을 해주고요. 여러 명이 참여해서 낙찰자가 생기게 됩니다. 낙찰자가 법원에 잔금을 납부해서 부동산이 현금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 현금을 채권자한테 먼저 배당을 해주고요. 그리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줍니다. 자 이렇게 이미 경매는 집행권원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서 재판 과정도 필요가 없고요. 신속하게 채무자 재산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게 이미 경매라는 것인데 이것이 진행되는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경매물건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이시는 이 회색의 그래프가 국내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이게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주택거래가 뜸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떨어지겠죠. 작년 하반기부터 이전 정부에서 갑자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확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세대출 금리도 함께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다 대출을 잘 안 해주죠. 그러면서 주택시장이 서서히 냉각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정말 몇 십 년 만에 미친듯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국내의 기준금리도 어쩔 수 없이 올라가게 되고요. 이 파란색. 그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계속해서 상승하게 됩니다. 이 금리가 올라갈수록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부담이 매월 이자로 나타나는지 살펴볼게요. 2021년 1월 통계청상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47% 였고요. 5억을 대출 받았다면 월이자가 100만원 정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0월달에는 3.26%로 나타났는데 5억 대출 시 월이자는 135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2022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4.82%거든요. 이때 이자가 200만원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똑같은 돈을 대출 받았는데요. 즉,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만약 당시에 200만원의 이자를 내고 있었다고 한다면 현재 400만원을 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갑작스럽게 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당연히 주택매매 거래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은요. 통계청에서 가져온 금리인데 실제로는 주담대가 5%가 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 금리 때문에 매매 거래에서 이렇게 올라간 금리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불헌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집주인들이 많아지고 여기에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이 갑자기 줄어들어 전세 맞추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경매 진행되는 건수가 많아진 거죠. 매매 시장에도 물건이 많아요. 그런데 전세를 구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금리 인상이 전세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자, 전세 시장에도 금리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2012년, 2013년 요쯤부터 급격하게 활성화가 되면서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세로 들어갈 때 거의 대다수는 전세 대출을 받으시고 여태까지는 금리가 저렴했기 때문에 비싼 전세도 마음 편하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니까 전세로 이사 들어가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이 전세 대출 때문에 전세 가격 또한 많이 부풀려져 있던 거죠. 최근에는 실제로 6%, 7% 가까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대출이 없던 이 이전의 기준을 갖고 현재 시장을 보니까 야, 이거 완전히 긴 하락기가 또 온 거구나.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겁니다.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전세 지수예요. 빨간색이 매매, 그리고 파란 선이 전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상승하다가 또 급하게 상승했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심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전세 대출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2012년, 2013년 이 이전에는요. 그러니까 전액 현금으로만 전세금을 마련했던 시절에 이런 전세와 매매가 같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면요. 부동산 시장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전세 대출이 없던 시절에 전세 가격이 빠진다는 건요. 여기 빠지는 거 보이시죠? 파란색. 이건 공급 물량이 많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세와 매매에 둘 다 대출이 많이 끼어 있어서 금리 인상 영향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건 1999년부터 2022년 11월까지의 그래프인데요.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자, 2015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의 그래프입니다. 금리가 급격히 오른 시기부터 이렇게 전세와 매매가 상승률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매매가를 기준으로 실제 하락한 기간은요.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딱 6개월 정도 기간 동안 나타났어요. 하락이요.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긴 하락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데이터로 보니까 실제로는 하락장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로 대출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월세 데이터입니다. 자, 이 초록색이 월세 데이터입니다. 매매와 전세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월세지수는 꾸준하면서도 급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금리가 오르든 말든 월세 보증금에는 많은 대출금을 끼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월세지수가 꾸준히 오른다는 것은요. 수도권에서 공급량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제자리를 찾게 된다면 매매가와 전세가 또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 상황은요. 금리가 갑자기 미친듯이 올라가니까 매매 수요가 줄어서 금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전세대출 금리가 또 급하게 올라서 전세로 살고자 하는 사람도 적어졌어요. 차라리 월세를 선택하죠. 그래서 전세가가 떨어지고 공실도 많아지니까 매매 가격도 떨어집니다. 그 와중에 월세지수는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고 경매 시장에서는 매매 시장에서의 금매 물건보다 훨씬 저렴하게 낙찰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반값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제가 12년 동안 경매 투자를 하면서 지금처럼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는 경우를 보질 못했는데요. 물건 개수도 많아져서 입지 좋은 곳, 교통이 좋은 곳, 학권이 좋은 곳 등 다양한 물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런 물건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실제로 서울에서 어떤 경매 물건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스피드 옥션에 들어가서 종합검색에서 소재지를 서울로 바꾸시고요. 아파트에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건물 면적을 전용 면적 기준으로 84제곱미터 이상 되는 물건들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투자를 하실 때 너무 저렴하고 작은 것 먼저 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2인에서 4인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먼저 취득하는 것이 대출이나 세금 등 여러 방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검색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목록이 나타납니다. 우선 가격대가 좀 있는 아파트들이 보이는데요. 경매시장에서 잘 볼 수 없는 선호지역의 아파트들이 많이 보여요. 여의도에 여의도자의 주상복합 대형 아파트가 있고요. 서초구의 방배 2차 현대홈타운은 2회 유찰이 되어서 감정가의 64%의 경매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학군이 좋아서 재건축이 기대되는 양천구 목동의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7단지도 2회 유찰이 되어서 64%의 경매 진행되죠. 그리고 강남의 재건축 대명사인 대치동 음마아파트도 보입니다. 그리고 서초와 송파구 등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들이 경매 진행 중입니다. 경매시장에서 만나기 어려운 물건 들이니만큼 실수요자분들은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강남 4구가 아닌 지역의 우량한 아파트들도 보이는데요. 관악구의 신림현대아파트, 도봉구의 동아아파트, 그리고 관악드림타운, 성북구의 삼선현대힐스테이트, 그리고 영등포구의 쌍용예관은요. 유찰이 2회 하나 돼서 64%의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체크해보시고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들도 경매 진행 중이에요. 구로구나 관악구, 서대문구, 양천구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보이고요. 금천구 시흥동의 벽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6억 5,800인데 4억 2천대로 경매 진행 중입니다. 다른 지역 물건들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강북권 아파트들과 강동구의 아파트도 여러 개 경매 진행 중이니까 이 지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는 물건들이 더 많은데요.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거주용으로 쓸만한 물건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2010년부터 경매 투자를 지금까지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감정가 대비 반값으로 멀쩡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이 기회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용기를 내시면 큰 수익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거를 갖고 움직이셔야 하죠. 아무거나 막 사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경매도 아무 지역이나 아무 물건 이렇게 막 낙찰받으시면 안 돼요. 미리미리 공부하셔서 좋은 기회를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힘이 막강한 외부 요인이 힘을 못 쓰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분간은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도 있으니까 그런 곳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오픈한 온라인 경매 정규 강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기존에 집쌤TV 유튜브 경매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제 스타일을 잘 아실 겁니다. 누구보다 꼼꼼하고 자세하게 경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자세한 사항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